안시성은 희생이다. 아 희생이다. 제가 이세민 역할을 함으로써 더 나빠 보여야 되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양만춘 장군한테 치잖아요. 그래서 더 더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부제목은 안시성은 중국말이다. 아 개인적으로? 자다가도 그 잠꼬대를 중국말로. 아 그 정도로요? 안시성은 위대함이다. 아 위대함이다.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승리죠. 전투고. 자 남주혁씨. 예 안시성은 9월 19일 개봉이다. 지금 옆에서 내가 그걸 왜 생각 못 했지? 오늘 또 놓치고 가면 학원 다니는 수준이야. 정말 지금 아카데미. 정말 죄송한데 앞에서 하신 분들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안시성은 추석 연휴에 계속 상영이다. 아 그걸 살짝 바꿔서 좋습니다. 추석 연휴에는 안시성이다. 엄태구씨. 안시성은 행운이다. 행운이다.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작품에 참여한 것 자체도 선배님들과 배우분들 감독님 만난 것 자체도 그리고 제 캐릭터 만난 것 자체도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자 지금 다 웃고 있을 때 웃지 못한 1인 설연씨 이제 웃네요. 생각하셨나요? 안시성은? 에너지이다. 에너지이다. 저도 촬영을 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영화에도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에너지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